은근히 비슷한 면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그냥 사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장애가 심하거든요. 영빈이도 본인의 주관보다는 평소에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많이 호의를 베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친구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자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자고 하고 항상 그렇게 맞춰주다가 본인이 욕심나는 연기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만 굉장히 주관을 뚜렷하게 고집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정말 한편으로 속으로 한번 이렇게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역할을 연기하게 돼서 정말 감명 깊은 어떤 그런 벅차오름이 있었고 그런 기회를 주신 장영호 감독님과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는 영빈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되게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이 친구 인생 모토가 현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좀 즐기자는 그런 인생 모토예요. 근데 이렇게 연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본인 주관을 가지고 딱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당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멋있기도 했었고 같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영빈의 매력은 본인 인생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 어떤 배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저도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동료 배우들이 너무 훌륭하고 감독님과 작가님의 어떤 훌륭함으로 저희만의 어떤 색다른 재미와 행복을 또 선사해 드릴 수 있다는 어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도룡룡에 이어서 거북이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은 꼭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